또 먹고 싶어, 노릉지! 뚜가 오늘도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네요. 너무 일찍 일어났나? 아이고, 배가 깜빡! 저런 밥이 타고 있어요! 우와, 맛있었다! 맛있었다! 자, 얼른 치우자! 됐어! 또 간식! 뭐? 방금 밥 먹었잖아! 배는 요기, 간식 배는 요기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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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짜잔! 이게 뭐야? 밥이 누러서 생긴 누룽지야! 한 번도 안 먹어봤지? 밥 탄 거야? 진짜 고소해! 뽀뽀뽀뽀뽀! 다져! 이제 없어! 없다고? 아침에 밥이 타서 생긴 거라 그게 다야! 그럼 점심밥도 태우자! 뭐? 일부러 밥을 왜 태워? 다 먹고 싶은데...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? 너희들 거기서 뭐해? 아무것도 아니야! 야, 프랭키 왜 그래! 왜? 아, 또! 이거 뭐야! 이거 말이야! 점심 반찬! 예쁘게 만들었다! 내 요리 경력이 얼만데? 어떻게 한 거야? 간단해! 요렇게 먼저 각을 잡고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요렇게 다듬어서 꽂아주면 되는데 으악! 으악!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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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단다! 좋단다! 아휴, 또 탔잖아! 여기서 뭐해! 어? 아냐, 아냐! 신경 쓰지 마! 아휴, 또 이것 좀 봐! 어? 이게 대체 뭐지? 응? 뭔데? 이게 대체 뭐지? 방근이잖아! 어? 그러네... 아, 참! 아, 이건 이건 또! 보니까 나중에! 어? 그래? 뭐 이건 아무리 뚫어도 모를 거야! 응? 뭔데? 아냐! 어차피 봐도 모를걸! 뭔데? 뭔데? 일단 보자니까! 응! 됐어! 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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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도 돼! 안다니까 들어오자니까! 내놔! 이걸 누가 모른다고! 이걸 누가 모른다고!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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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찾았어! 너 일부러 그랬지? 어? 내가 뭘? 으음... 음...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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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키 다보야! 어? 그으... 어? 음... 히히! 어? 프랭키가 밥을 남기네요 프랭키가 남은 밥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? 멋있는 누룽지! 아, 멋있겠다 그게 누룽지가 너무 맛있었단 말이야 알았어, 그럼 이번 한 번만이야 정말? 누룽지 해줄 거야? 응, 대신 이번엔 누룽지로 만든 특별한 거 특별한 거? 우와, 누룽지국이네 누룽지국? 숭룡이야 숭룡? 응, 이렇게 눈 내리고 추운 날 여기 김치들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이건, 먹어본 사람만 이 맛을 알지 아직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우와, 정말 고소해 김치! 김치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 우와, 너무너무 맛있어 오늘은 고소한 누룽지 요리를 잔뜩 먹은 하루였어요 JUNI OR Morning atu 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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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.